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소변검사 받겠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출동한 경찰분들이 수서경찰서 강력계 검사 도구를 가지고 오라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강력계 형사 두 명에게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딱 이정섭검사 와이프가 앉아있는 거죠. 고무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학교 등교를 시키고 저는 수서경찰서로 바로 가게 됐어요. 2월 7일에 이거 신고하러 왔다. 폭행으로는 고소, 마약으로는 고발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관분들은 잘 진행을 해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까지 하면서 우선 전화를 받았는데 마약 사건 수사관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령이 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못 맞게 되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수사관 6명이에요. 변화기를 꺼내고 SD카드를 이제 서울청 수사관이 뽑으려고 하는데 SD카드가 없는 거예요. SD카드를 본인들이 다 확인하고 휴대전화 SD카드 포렌식 해달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증거물로 보낸 건데 그 안에 영상이 있으니까 네. 여섯 번째 수사관한테 SD카드 어디 갔습니까? 라고 수사관이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돌려달라 해서 받아서 개인적으로 포렌식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간의 대화 또 마약을 언제 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그 날짜의 사진들 그 리조트 사진 같은 그렇게 살려내요. 이정섭 검사 부인이 밝힌 이정섭의 처남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겁니까? 경찰은 왜 왔다가 되돌아가고 여섯 번이나 경찰 담당자가 바뀐 겁니까? SD카드는 어디로 간 겁니까?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재명 대표 검사 수사 때문에 우리가 이정섭 비리검사를 탄핵했다며 자신을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 다시 재수사 지시 내리고 모두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경찰도 처남 관계자들도 이정섭 검사도 이정섭 검사가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떤 범죄 기록을 조회했는지 전부 다 압수수색해야 합니다.